인간은 원래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치료와 치유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치료란 고치다라는 의미로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수술하는 등 대개 증상 위주의 대증요법을 뜻하고 치유는 병이 낫다라는 뜻으로 우리 몸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 질병의 근본 원인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이 책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임동규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입니다. 저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자연치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 현재는 자연요양병원장이자 자연치유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치유를 원한다면 삶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질병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 몸 안의 의사를 끄집어내면 거의 모든 질병은 치유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상과 증후는 일시적으로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동맥경화증을 극복하기 위해 혈압이 올라가고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때문에 열을 올려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내 몸이 나를 지키기 위한 처방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원인을 생각하기보다 증상부터 없애기 위해 해열제 같은 약부터 찾는데요. 저자는 질병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치유하라고 합니다. 본인 또한 자연치유 덕분에 각종 질환에 시달리며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던 과거와 달리 잔병치료 없는 건강한 몸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연치유력은 무엇인지 자연치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내 몸 안에 의사를 깨워라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인간은 원래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다. 강의할 때 내가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바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의성이라고까지 읽거는 히포크라테스는 왜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다고 했을까? 왜 자연이 치유한다고 말했을까? 이제 잠자고 있던 그 의미를 깨워보자. 먼저 간단한 예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자. 살면서 살이 찢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살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부분 병원에 가서 깨워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의료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요법을 주장하는 이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장난치다 소가죽 가방에 칼집을 내어 찢어졌을 때 잘 깨워 놓으면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땐 아니라고 답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넘어져서 부러진 뼈를 붙이려고 병원에 가서 석고붕대를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럼 부러진 통닭 뒷다리를 석고붕대로 감아 놓으면 붙을까?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여길 것이다. 둘 다 뼈인데 왜 그럴까? 그 차이는 생명의 유무에 달려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손상된 피부와 뼈를 아물게 하는 힘이 있다. 혈관 수축, 응고, 주변 세포에서의 재생 또는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일어나고 멀리서 면역세포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면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세포가 재생되어 살이 채워지고 뼈가 붙는다. 살을 차오르게 하고 뼈를 붙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병원의 의사인가? 당연히 아니다.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몸안의 생명력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꿰매는 것도 아니고 부목을 대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내 몸안의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다. 열을 내어 면역세포를 증강시키고 침입자 세균의 힘을 떨어뜨리고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이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도 내 몸안의 의사다. 식욕을 떨어뜨려 먹지 못하게 하고 기운을 떨어뜨려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쉬게 하고 기침 반응을 일으켜 가래를 배출시키고 설사를 일으켜 몸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다 생명력 즉 내 몸안의 의사가 처방하고 스스로 조치한 것이다. 피부를 아물게 하는 힘, 뼈를 붓게 만들고 열을 내어 식욕과 기력을 떨어뜨리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소화시키고 해독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 내 몸안에만 있다. 이 힘이 치유하는 힘, 즉 치유력이다. 그 때문에 우리 몸안의 의사가 있다고 옛 성인은 자신있게 선언했다. 생명력, 즉 자연이 바로 의사인 것이다. 자연 치유력은 오직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함께 인태된다. 그 힘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오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스위치를 켜서 작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생성되고 저절로 작동한다. 그렇게 치유는 스스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잘 꿰매고 부목을 대는 것과 상관없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다. 그렇게 스스로자, 그럴 연자를 붙여 자연 치유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한자로 자연 치유력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하는 치유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는 내 몸속에 존재하는 치유하는 힘이 저절로 작동하여 이루어진다. 자연 치유는 내 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없다. 이렇듯 치유 원리는 단순하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내 몸 안에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면 역시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없다. 내 몸 안에 의사를 깨워라. 그러면 치유가 당신 곁에 다가올 것이다. 내 몸 안에 의사에게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핵심은 바로 내 삶이다. 금주, 금연, 충분한 힘과 적절한 활동, 현미밥 채식, 그리고 자연 환경에서의 삶, 즉 자연 치유적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치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누구든 예외 없이 자연 치유적 삶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완전한 치유는 점점 선명해진다. 병을 낫게 하는 의사는 내 몸 안에 있고 자연이다 라고 외쳤던 옛 성인의 말에 의사인 나는 고개를 숙인다. 병을 고치겠다는 내 오만을 벗어던진다. 이제 몸속에 있는 의사, 즉 자연을 인식하고 깨울 때 치유된다고 내 환자에게 속삭이려 한다. 과연 특별한 치료법이 있을까?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무엇부터 할까? 아마도 대부분이 가장 먼저 그 질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을 찾아 나설 것이다. 질병이 위중할수록 병원이나 한의원에 매달린다. 고혈압에 걸렸다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 암에 걸렸다면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 또는 방사선 요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금 가볍다 싶으면 민간요법을 택하기도 한다. 간혹 다른 것을 모두 다 해보고 나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신앙이나 자연요법에 매달리기도 한다. 이렇듯 대개는 무언가 특별한 치료법을 찾아 나선다. 특별한 치료법을 택한 사람들 중 일부는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고 심지어 암 덩어리가 몸속에서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널리 유포되고 교육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고 쉽게 믿는다. 그리고 누구나 질병에 걸리면 대부분 특별한 치료법에 자신을 맡긴다. 그런데 애석하지만 그 치료법의 축복은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신비의 치료법 열풍은 이내 사그라진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비중은 갈수록 커져간다. 여전히 질병치료로 많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돈 때문에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 혜택이 커지고 의료기술은 발전해가는데 암으로 죽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 혈관성 질환이 여전히 사망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환자와 가족,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바람대로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늘어만 갈까? 왜? 그 이유로 평균 수명이 늘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물론 이론적으로만 보면 고령일수록 질병이 생길 가능성은 높다. 늙어가면서 세포 역시 노화되니 당연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누구든 태어날 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를 갖지 않았다면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큰 질병 없이 살아갈 힘을 갖고 있다. 생각해보라. 정말 나이가 큰 변수라면 장수촌의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중질환 환자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다. 왜 장수촌 노인들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가? 나이가 큰 변수가 아니라는 이유는 또 있다. 의료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의료 혜택의 범위도 커져가지만 암,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처럼 만성적인 중질환의 발생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조기 검증을 받는 사람도 늘고 질병보험 가입자도 늘었지만 질환 때문에 생을 접어야 하는 젊은이 역시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고 현실이다. 나이는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질병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또 자기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가닥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각도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인 등 타인에게 또는 다른 치료 물질 등 특별한 치료법에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이다. 특별한 치료법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을 내던졌다면 당연히 온전한 치유에 이를 수 없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움켜지려는 그 심정은 이해된다. 그렇게 특별한 치료법에 쉽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특별한 치료법을 당연스레 여기는 풍토에선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거의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에 매달릴수록 결과는 자신이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로 점차 멀어진다. 약으로 대표되는 특별한 치료법은 대부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오히려 질병 치유를 방해하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약 등 특별한 치료법의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참기 어려운 괴로움이나 고통을 빠르게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쉽게도 일시적일 뿐이다. 매우 짧다. 더 큰 문제는 특별한 치료법에 의존하고 나서부터 질병이 더 진행된다는 점이다. 고통 등 증상의 악화는 물론 질병 자체가 더 진행되고 후유증과 합병증 발생 강도가 더 커진다. 그렇게 의료기술을 만끽하는 현대인일수록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당뇨병 등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왜 병에 걸리는 걸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지금 당장 원인을 모른다고 원인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다. 결과가 있는 곳에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질병과 치유 역시 마찬가지다. 뿌린 대로 거둔다. 탓하자는 말이 아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려면 냉정해야 한다. 여러분은 질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괴로운 것, 불편한 것, 피하고 싶은 것,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 물론 그렇다. 분명 괴롭고 불편하여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똑같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의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서 머문다면 보통 사람의 운명에 놓인다. 보통 사람의 운명이길 바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질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첫째, 질병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다. 둘째, 질병과 증상은 죽음으로 향하는 나를 돌려세우기 위한 내 몸안의 처방이다. 따라서 질병을 기회이자 축복으로 여기고 질병을 고마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치유에 이른다. 셋째, 치유를 원한다면 질병의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하고 삶을 바꿔야 한다. 넷째, 아플 만큼 아파야 치유된다. 현재의 주류의학에서는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양하게 들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나이, 유전, 환절기 계절, 방사선, 자외선, 바이러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간암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비형간염 복윤자라고 해도 평생 아무 탈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다. 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나 자궁암의 원인인 인유 두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암발생이 용이한 몸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증표이지 원인은 아니다. 또한 뇌졸중의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언급하지만 이 역시 뇌졸중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선행질환에 불과하다. 이제 의사들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암 같은 만성성인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 생활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질병 발생과 치유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큼 생활태도와 습관이 결정적이다.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걸린다. 춥고 건조한 환절기에 과로 상태에서 또는 멋부리려고 얇게 입은 옷으로 밖에서 떨 때 감기에 걸린다. 반면 한여름철이라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감기에 쉽게 걸린다.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게 생활할 때 바로 감기에 걸린다. 늘 떠다니는 병원체는 아무 죄가 없다. 반대로 감염 환자와 접촉한다고 해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병원균이 득실거리는 병원이나 환자와 함께 지내도 이겨낼 힘을 비축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감기에 걸린 확률은 제로다. 세균전처럼 매우 극단적이고 인위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연상태에서 질병 발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뿌리고 선택한 대로 결정된다.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 하늘은 공평하고 자연은 예외가 없다. 고혈압, 당뇨병, 암에 걸릴 수밖에 없게 살면 그런 병에 걸린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환자는 질병이 찾아올 만한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몸에 질병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렇듯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질병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마치 누가 더 많이 뿌리는지 씨앗을 벌이는 것처럼 식구들끼린 더 많이 나누어준다. 성적이 올랐다고 피자를, 승진했다고 한턱 쏜다. 몸에 나쁜 음식을 권하고 술, 담배를 강권한다.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물질을 얻기 위해 몸을 혹사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매일 매시간 일어난다. 바로 병을 만드는 삶이다.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데 어찌 질병인들 그 몸을 귀히 여기겠는가. 간혹 골초인데도 폐암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 조미료에 찍어먹고 콜라에 밥 말아 먹고 살아도 당뇨병이나 비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질병을 감당하는 힘, 자연치유력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기 때문이다. 조상으로부터 큰 자연치유력을 물려받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만하면 끝내 무너진다. 흡연에 육식과다섭취, 과로와 스트레스를 보탠다면 언젠가 자연치유력을 뛰어넘어 반드시 폐암 아니면 다른암 또는 다른 만성질환에 걸린다. 즉 치유하는 힘, 자연치유력과 치유를 방해하는 힘, 질병원인의 총합 간의 균형이 역전될 때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질병원인 못지않게 자연치유력 또한 중요하다. 질병원인의 총합과 자연치유력은 질병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두 축이다. 질병원인의 총합보다 자연치유력이 크면 건강인이고 질병원인의 총합이 자연치유력보다 크면 환자인 것이다. 이렇듯 질병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이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이다. 환절기 날씨가 감기의 요인이라고 한발 양보해도 한국에 사는 이상 날씨를 바꿀 순 없다. 치유를 원하지 않은다면 모르겠지만 진정 치유를 원한다면 타인이나 다른 외부 탓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진정으로 치유를 원한다면 삶의 변화를 주어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라. 치유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몸속에 스스로 저절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며 아무렇게나 막해도 된다는 말일까? 아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알아서 치유하지만 그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치유는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난다.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치유 원리에 맞도록 합당한 순리에 따라야 한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한다. 따라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두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돕는다. 흔히 병에 걸린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또 옆에서 잘못하고 있다며 핀잔을 준다.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자꾸 깔아지고 기운이 없고 입안이 깔깔해진다. 이때 대부분은 억지로라도 잘 먹고 기력을 되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병은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식욕, 기력, 정신이 무뎌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질병에 의한 증상이 아니다. 그런 증상과 반응은 우리 몸이 그러길 바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맛을 떨어뜨려 먹지 말라는 소리이고 기운을 떨어뜨려 쉬라는 바람이며 정신을 무디게 만들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지 억지로 먹고 기운을 내고 정신 차려 무리해서 일을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동물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한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아프면 전혀 먹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코앞에 두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계속 잠만 잔다. 심지어 물도 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몸속의 기관들이 쉬는 동안 에너지는 절약되고 그 에너지를 치유하는 데 몰아쓰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힘을 더 키우기 위해 불효 불급한 다른 기능을 둔화시키며 쉬길 원해서 일부러 기력과 식욕을 떨어뜨린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쉬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몸은 알아서 치유한다. 마찬가지로 설사를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독을 빼내려는 몸짓이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먹으려 들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더 빨리 회복된다.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이 원하는 나름의 목적이 있기에 발생한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몸과 마음을 혹사시켜 병든 몸을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몸 안의 의사가 땀 흘려 일한 결과가 증상이다. 증상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 스스로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일은 훨씬 더 많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게 살면서 유전자가 손상받고 종양세포로 전환되려 할 때 우리 몸은 아무 말 없이 망가진 부위를 고친다. 심지어 암세포가 되지 못하도록 세포 스스로 자살하여 사라지는 쪽으로 유도하고 종양세포가 생겨도 더 커지고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생 혈관을 차단시키는 일을 우리 몸 안의 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열심히 먹이려 한다. 한두 끼는 물론 그보다 더 오래 굶어도 문제는커녕 치유를 더 빠르게 돕는 행위임에도 그새를 못참는다. 억지로 먹이기 위해 달고 먹기 좋은 죽을 대령한다. 과일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달콤한 케이크나 햄버거 등으로 사라진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려 한다. 당뇨병도 마찬가지다. 너무 잘 먹어서 최장이 기절한 상태가 당뇨병인데 빠진 살을 보충하겠다고 사고를 고아먹이려 든다. 암환자도 결핵환자도 별다르지 않게 대응한다. 그런데 이런 대책은 대부분 치유를 방해한다. 아마도 못 먹고 굶주렸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아픈 기억 때문이리라.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젠 그 시절이 아니다. 심지어 설사 환자에게까지 급하게 먹이려 든다. 아무리 소화가 잘 되는 미음이라도 설사 환자에겐 치명적일 때가 많다. 먹는 족족 설사를 일으킬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심한 경우 물조차 토해 설사 질환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일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노인들을 요양원에 입원시켜놓고 자주 들러보지 못한 미안한 때문인지 가족들이 면회 올 때마다 과자, 사탕, 요구르트, 떡, 우유, 치킨, 주스 등 당뇨병과 고혈압의 치명적인 음식을 한 보따리씩 갖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원에서 사전교육을 시켜도 별 생각 없이 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애써 사온 음식을 참아 버릴 수 없어 일단 허용한다. 그런데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면 가족이 남긴 사랑의 후유증이 병원을 힘들게 한다. 설사하는 환자, 혈당이 높아진 환자 등등. 가족의 사랑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킨다. 치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누구나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말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어기고 산다. 삶의 모습에 변화를 주어 치유를 도와라. 감기는 대개 하루 이틀 굶고 입을 뒤집어 쓴 채 푹 쉬면 끝난다. 그러나 예전처럼 돌아가면 또 감기에 걸린다. 따라서 감기에 다시 걸리지 않으려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은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암처럼 심각한 질병인 경우 반드시 평생에 걸쳐 암을 예방하는 삶, 암을 치유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너무 과로하지 말고 적당히 쉬면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달고 기름진 음식과 외식은 피하는 대신 현미밥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햇볕 등 자연환경과 친해지고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려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면 당연히 감기는 오지도 않고 설령 온다 해도 쉽게 치유된다. 또한 우리가 늘 걱정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암 역시 우리 곁에 머물 겨를이 없다. 가장 빠른 치유법은 단식 흔히들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병들어 아파 누웠어도 많이 먹고 힘내서 병을 이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양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있다. 아니 너무 많아 탈이다. 최소 영양 이상의 과잉 영양은 이로움보다 해악이 더 크다. 대부분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겼고 계속 많이 먹는다면 질병은 더 악화된다. 높은 혈당과 탁해진 혈액은 병원균, 병든 세포, 암세포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로 치유를 위한 활동과 건강생활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다. 질병 치유에 전념하려면 물질 생산 노동은 크게 필요 없다. 치유를 위해서는 최소 생명활동이 제대로 작동하면 충분하다. 이 생명활동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온 유지, 호흡, 혈액순환 등 기초 신진대사활동과 이러한 대사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적절한 육체활동이 필요하다. 이렇듯 치유를 위한 활동은 생명활동과 최소 육체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치유활동에 쓰이는 에너지와 영양분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또 그 정도의 영양은 이미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다. 며칠에서 몇 주일 분량은 좋게 된다. 그런데 병이 들어 입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부러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억지로 먹으려 하니 유쾌하지 않고 음식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섭취한 음식은 몸에 좋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해 몸에 해악을 준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치유에 전념해야 할 자연치유력이 소화, 흡수, 배설을 위해 힘이 분산되는 것이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치유에 필요한 영양분이 낭비된다. 음식은 저절로 소화되는 것이 아니다.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이때 영양분이 소모된다. 막말로 먹고 똥싸기 위해 치유력을 낭비하는 짓이다. 병과 싸우는데 자연치유력을 다 모아도 시원찮을 사람이 암환자다. 그런 환자가 치유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치유가 쉽겠는가? 옛날 나란님과 원님들의 폭정으로 군기가 다반사였던 시절이라면 또 모르겠다. 지금처럼 대수롭지 않을 간염성 질환 환자가 옛날에는 숱하게 죽어나갔다. 치유를 위한 최소 영양조차 부족하여 면역력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먹지 못해 생긴 병이라면 반드시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치유를 위한 최소 영양조차 부족한 몸 상태라면 당연히 영양 공급은 치유를 돕는다. 그러나 그 당시라도 굶주려서 생긴 병이 아니라면 역시 굶거나 절식하는 것이 가장 빠른 치유법이다. 현대 도시인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한 끼라도 굶지 않겠다는 태도는 치유를 방해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전쟁 난민처럼 기하 상태가 아니라면 당장 영양을 공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영양 과잉 상태에서 벗어나 영양 공급을 줄임으로써 병원균과 암세포를 기하 상태로 몰아넣어야 빠른 치유에 이른다. 몸이 안 좋을 때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진다는 경험은 누구나 안다. 먹으려 해도 입이 깔깔해서 잘 먹을 수가 없다. 이는 음식 섭취가 치유에 이롭지 않다는 몸의 소리이며 자연 치유력이 작동하는 모습이다. 우리 집의 비상약은 단식이다. 딸도 아내도 그리고 나 역시 몸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단식에 돌입한다. 암환자들에게 단식을 소개하면 체중과 체력 감소를 우려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꼭 단식을 해야만 치유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단식은 좀 더 빠르게 치유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실제로 말기 판정을 받은 암 환자들이 단식을 통해 빠르게 치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현대인들 가운데 단식을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식은 힘들고 체중이 줄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 몸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단식의 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나 단식에 대한 지나친 과신도 문제다. 단식을 마치고 보식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먹고 생활하면 엄청 고생한다. 그래서 한결같이 단식보다 보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단식을 잘 마쳤다 하더라도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면 질병은 재발한다. 그때는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단식은 치유의 끝이 아니다. 단식은 치유의 시작이며 삶의 한 과정이다. 만병을 다스리는 네 가지 보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말한다. 사람마다 보물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듯 싶다. 어떤 사람의 보물은 돈이나 고가의 예술품일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 있다. 물질 만능 속에 살아가는 대다수 현대인은 이것들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긴다. 예외적으로 진리,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깨달음을 보물이라 여기고 수행하거나 고행하거나 진리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대사회에선 이들을 별종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흔한 모습은 아니라는 뜻일 게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보물일까?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어 몹시 고통받고 있을 때 과연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토록 바라던 돈, 명예, 권력, 진리를 찾을 수도, 가질 수도, 잘 사용하고 유지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진한 삶을 허망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이라는 선물을 받고 태어난다. 너무나도 다 갖고 태어나서 그런가? 건강하게 태어난 기쁨도 잠시,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 쉽게 잊어버린다. 건강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나는 다행히도 건강을 잃기 전에, 큰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를 깨달았다. 더 다행한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 어떤 질병도 좋아지는 길을 알았다는 점이다. 이 방법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보물 중의 보물이다. 바로 건강과 치유의 지혜다. 이 보물은 만병을 다스리고 건강 백세를 보증한다. 집안에, 사회에,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준다. 이 보물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그 효능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투자하는 데 비해 얻는 게 더 많은 신비로운 마법의 램프와 같다. 찾고 얻는데 별다른 어려움도 없다. 누구나 원하면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만병을 다스리는 네 가지 보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먹을거리와 섭생습관 둘째, 알맞은 움직임과 적당한 쉼 셋째, 자연적인 주거와 의복 환경 넷째, 자연스러운 마음 이 네 가지는 각각 자기만의 빛을 발휘한다. 내뿜는 빛이 모두 다르다.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만으로는 조금씩 부족하다. 네 가지 보물을 다 갖추어야 완전해진다. 그리고 다행히 한두 개만 제대로 갖추어도 큰 효력을 얻는다. 자연 치유력이 큰 손상을 받지 않았다면 한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어도 건강백세를 누리는데 충분한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치유력이 크게 손상될수록 모두 필요하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보물이 필요 없는 젊은이나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백세 그리고 행복에 안전하게 도달하길 원한다면 결국 다 갖추어야 할 것이다. 취하는 순서는 따로 없고 절차도 필요 없다. 그저 마음이 가는 것부터 지금 당장의 형편에 따라 받아들이면 된다.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려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인다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이것들을 대신할 대체물은 없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의 대체물을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대체물들을 조칠수록 중증 질병은 오히려 늘어날 뿐이다. 억만금을 들여도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 이것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자는 누구든 그 보물을 스스로 품어야만 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 보물의 효능을 누린 마을이 있다. 바로 장수촌이다. 그곳에 사는 노인들은 자연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고 품는 자만이 없는다. 이 보물은 공기나 물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유용하다.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읽어드렸습니다. 치유 원리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질병마다 특정 치유 원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낫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어머나는 고맙습니다. 치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머나는 고맙습니다. 이 어머나는 고맙습니다.